Q. 레드퀸 지금 시간 4시 55분 저희는 오늘 러드퀸킹덤 생방 무대 앞에 붙고 성공기대 영상 찍으러 갑니다 오늘도 열심히 찍어볼게요 그러면 오늘의 오늘의... 아 정신이 없어 오늘의 시몬로그또 시작! 손 손 코 하이파이브 손 코 하이파이브 너무 미끄러워 따줘? 그래 이거 짜서 먹어야해 나 말고 안 먹는다 저거 망해 아니 왜 까 달라는 거야? 그냥 터트리지 같았어 저기서 그냥 이건 보여줘야돼 참 맛있는데? 그래 맛있다 너 왜 먹을래? 짠가운데? 그리고 또 먹었잖아 그리고 또 먹었잖아 뭐 먹었잖아 계속 먹었잖아 아까 먹었잖아 뭐 먹었잖아 아직도 먹었잖아 지금 먹었지 여기 좀만 놀고 있어 이렇게 놀아줄게 안녕 시온입니다 뭐야 벌이 너무 커 저희는 지금 촬영장에 나 오늘 구도를 왜 이렇게 못 맞추지? 이러면 안 돼 지금 몇 번째 시온 룩인데 저희는 지금 촬영장에 도착을 했고 이제 뭐지? 구울 분들도 분장을 하고 저희 워너스도 분장을 해야 돼서 촬영까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온 룩은 조금 고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온 룩과 워너스 라이브 비하인드와 로트킹을 같이 찍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 최대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렌즈도 꼈지롱 짠 이쁘지? 오늘은 엄청 치는 렌즈를 꼈어요 오랜만에 오늘은 멘파이어니까 그럼 저도 분장을 받고 올게요 안녕 짠 저는 이제 분장을 마치고 이제 하러 갑니다 찍으러 갑니다 저희 워너스의 컴백홈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따 현장 가서 다시 킬게요 안녕 첫 신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되게 힘들어 원래 4시에 끝나야 되는 예정인데 지금 7시 27분입니다 되게 엄청난 전투신을 찍었는데 제가 찍지 못했어요 그거는 아 벌레 그거는 한번 찾아서 자료가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쫙 확인 그러면 안녕 저녁 시간 1시 2시 와 국물이 짱 맛있다 이곳은 촬영 현장 아니 촬영 현장 근데 여기 되게 예쁘게 나와 조명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나 찍어줘 우와 볼이다 지금은 불이 약하게 있는데 불이 촬영할 때는 더 쎄져요 여기 제일 신기한 거 워너스 로고의 깃발 저기 로고가 잘 보일 것 같아요 이것 봐 워너스 로고예요 짠 소품나무예요 이렇게 계속 바닥을 숨겨놨지롱 이런 촬영장에서 저희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촬영하고 올게요 안녕 여련 중인 우리 형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초점 잡는 방법을 모르지 나도 안 잡히지 지금은 이제 4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벌써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셔서 정말 사실 모니터를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나 안 보인다 굉장히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촬영하고 올게요 안녕 안녕 저는 촬영을 끝내고 이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이번 시온 로그는 시온이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찍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시온 로그를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좀 더 더 재밌는 시온 로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서 운동 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우리 달림들 안녕